안녕 커다란 손가방을 접어 볼까요 기다란 손잡이가 달린 손가방 이에요 큰 종이로 접어서 사용해봐요 색종이 1장을 준비하시고 색종이를 삼각형으로 2번 접어요 으 손가락을 넣어 벌리며 눌러서 봐요 뒷면도 똑같이 손가락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벌어진 쪽을 위로 오게 해요 아래로 내려 접어 표시 선을 만들어요 으 표시 선에 맞춰 안으로 두번 접어요 뒷면도 똑같이 해요 으 아래로 접어 표시 선을 만들고 으 으 으 으 안으로 두번 접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뒷면도 똑같이 좀 접어 남겨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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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선에 맞춰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접어요 뒷장도 똑같이 해요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고 표시선에 맞춰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접어요 아랫부분을 살짝 접었다가 펴면서 가운데 손을 넣어 안을 벌려요 벌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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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를 풀로 붙여 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풀로 붙이면 커다란 손가방이 완성됩니다 아